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오빠, 처음보는 세팅이야? 여기는 두구두구 초보용 오빠, 이거 딱 우리껀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코인 넣었습니다. 초보용? 오빠, 근데 설마 초보용이라고 했는데 못 뽑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초보가 아닌 거지. 고수인 거지. 자, 일단 저 위에 있는 거를 그냥 해봅시다. 이거는 갖고 가지 말고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상자던지기 게임 그 뭐라고 하지? 공도 있고 박스도 있는데 다 들어있다는 건가? 상자던지기니까 상자만 아, 상자만? 페이크 같은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럼 상자가 위에 핑크색 하나 있고 아니, 아니, 이것도 될걸?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만해볼게. 자, 그럼 일단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창 상자를 3, 2, 5, 1 예이! 하이파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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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가요? 오빠, 근데 궁금하니까 아, 한번 해볼 거지? 한번 해볼까? 처음 하는 거라 여기 오, 뭐가... 열쇠야, 설마? 근데? 그래서 열쇠 있으면 대박이다. 키링! 아, 키링 소리가 났어. 키링! 어? 뭐야? 곰이야? 곰이야? 열쇠는 아니네? 대어 키링 아니야, 근데 나머진 키링이래. 나머진 키링? 아, 여기 써있구나. 그러니까 상자를 가져와야 되네. 자 상자가 그럼 이 애도 하나 뽑아보자, 일단. 아, 뭐가 들었나 보게? 어떤 게 있을지? 오! 거의 다 왔죠? 뭔가... 궁금한 건 못 참을까? 미라! 와리? 예이! 하이파이프! 어디 갔어, 오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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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금한 건 또 뭐 참죠?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사탕 소리가 좀 들리긴 하거든? 사탕 소리? 사탕이... 어, 키링이... 어? 그러면... 뭐야? 나머지 키링이면 이거 다 똑같네. 피카츄 시계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 이 상자도 되고, 저 상자도 되고. 아, 그러니까 열쇠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네. 어, 그럼 공도 상자인가? 설마... 근데 이름이 상자던지기 게임인데...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일단 두 개 뽑았고.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해봅시다, 그냥. 잠시만. 자, 촥! 아... 저 끝에 있는 친구야. 제발! 짜! 오빠 이거 와리 맞아? 그냥 잡았다 두는 거 아니야, 혹시?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 잡아! 와리다. 근데 초보가 와리를 칠 수... 없다. 하지만... 미나! 오! 오! 하나 더! 예이! 하이파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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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네들을 해볼게. 하나, 둘, 셋. 우리 오늘 키링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아... 이게 투파치는 안 되는 거 같아. 하나 끌고 올까, 상자를? 상자 게임이니까. 상자 게임이니까. 근데 이게... 잡... 못 잡지 않을까? 일단... 그럼 잡아볼게요, 진짜. 노란색? 응. 아, 못 잡네. 이게 와리로 쳐서... 그거 와리로 밀어야 되나 보다. 이거 와리로 그냥... 밀어! 촥! 예이! 오, 설마? 두 개? 끝났어요! 하이파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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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두 개 뽑았네요. 일단... 아까 두 개 뽑았고... 소리가... 키링인가? 근데 여기 키링 소리가 아닌 거 같은데? 좀 묵직해요. 뭘까? 원, 투... 자, 개키링! 개키링! 개키링 뭔데, 오빠? 자, 개키링 하나. 얘도 그럼 키링이다. 느낌이... 키링 느낌이야? 응. 어? 방금 그 키링 느낌이랑 똑같아. 아... 또? 키링! 오, 이거 귀엽다! 대바라기 키링! 오빠, 우리 네 개나 뽑았어! 그래도... 초보용... 파스타 했습니다. 파스타 했습니다. 성공! 대성공! 대성공 맞지, 오빠? 거의 이 정도면 대성공이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